음악 이번 강의의 제목은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이해와 실제입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 들어보신 단어인가요? 지역사회 혁신계획 단어별로 풀이해보면 지역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계획, 이런 느낌인데요. 저한테는 조금 딱딱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저처럼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어떤 의미인지 쉽게 풀어주실 강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조철민 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청하고 계신 구민분들께 간단하게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조철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협치에 관련돼서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이해와 실제에 대해서 교육해 주실 텐데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맛보기라고 할까요? 강의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또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집중해서 유익한 교육을 들을 수 있을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할애된 시간상 지역사회 혁신계획 그리고 협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대체적인 얼개나 그 다음에 흐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신 분은 이후로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관해서 누가 물으면 나 그거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2강 조철민 강사님의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이해와 실제 교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철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민간이 함께 세우고 실천하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 하면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이 수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조금이나마 좀 더 친숙하고 쉽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준비가 되셨으면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이분 화면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프로그램 기억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면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끝날 때 보면 내용이 이 프로그램이 끝나갈 때쯤이 되면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면서 사회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회자는 마지막 코멘트, 멘트를 하고 돌아서 나가면 무대가 어두워지고 무서운 음악 나오면서 끝나는 것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자가 즐겨 사용하는 마무리 멘트가 레파토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지 한번 들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이제 이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설 차례입니다. 라는 멘트입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 사회자가 국가와 사회가 나설 차례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워낙 심각하고 또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와 함께 사회가 힘을 합쳐서 해결에 나가야 된다. 라는 뜻이 될 텐데요. 비단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하는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계 각국의 요즘 추세 중에 하나가 원래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우리가 흔히 국가나 정부 라고 부르는 주체가 그것을 도맡아서 처리해 왔었죠. 그런데 전세계적인 추세 중에 하나는 점점 더 정부가 혼자서 해결하기 까다롭고 힘든 사회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비단 각국의 공무원분들이 일을 갑자기 열심히 안 했다. 이래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갈수록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정부가 혼자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각국의 정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손만 놓고만 있을 수는 없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했을 겁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흔하게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와 사회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즉, 정부가 시민들 혹은 시민사회의 힘을 빌려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협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치라는 것이 전세계적 흐름 속에 우리나라 역시도 굉장히 지금 협치를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 25개 자체구가 모두 협치 정책을 가장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역시 우리 강서구에도 민간협치 활성화를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조항 한번 살펴볼까요? 제2조 정의의 부분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민간협치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간과 강서구,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되겠죠.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구정운영 방식 및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그렇듯이 조례의 조항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좀 아리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회자의 멘트. 국가와 사회가 힘을 합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협치의 출발이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이 조항을 이해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주안점은 무엇이냐면 흔히 우리가 협치를 혹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특정 부서만의 정책 사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협치라는 것은 하나의 부서와 하나의 정책을 넘어서는 구정 전반에 적용돼야 될 운영 방식이자 체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협치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딛고서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 지역사회 혁신계획으로 나가볼 텐데요. 지역사회 혁신계획은 우리 자치구 단위의 협치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현재 중심이 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의미는 먼저 민과관이 함께 자치구의 중기적, 중기라는 것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중기적 도시 비전을 함께 그리는 전략계획이라고 개념화가 될 수 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의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문제, 그 기반된 조성된 협치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민과관이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역시 아리송합니다. 이 아리송한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도시 비전, 즉 비전을 함께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게 공무원분들께서 뭔가 공공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잘 제공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행정의 어떤 목표나 방식이었는데 이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는 것은 독특하게도 비전부터 민과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세워나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에서는 어떤 비전을 세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시는 것처럼 강서구는 지역사회 혁신계획 정책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비교적 일찍 시작한 구이다 보니까 이미 1기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정책 과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은 3년 단위로 운영이 되는데요. 강서구는 이미 3년 단위의 1기 지역사회 혁신계획 정책 과정을 마치고 2기 지역사회 혁신계획으로 지금 진입한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잠깐 짧은 역사를 살펴볼까 해서 제1기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적용됐던 제1기 강서구의 지역사회 혁신계획 비전을 한번 보면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행복 강서 이런 비전 속에서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협치 기반을 구축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2020년까지 해서 1기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기간을 무사히 잘 마쳤고 2020년에 수립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게 된 제2기 강서구 지역사회 혁신계획 역시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비전은 협치로 실현하는 조화로운 강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민과관이 머리를 맞대고 세운 제2기 비전은요. 조화라는 가치를 강서구민들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핵심 목표가 1기에 비해서 세 가지로 좀 더 분화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상의 협치문화를 조성하자. 두 번째는 민간의 책임 권한을 강화하자. 세 번째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자입니다. 즉 앞서 협치문화와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민과관이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협치로 실현해 나가는 조화로운 강서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과 관련돼서 그것이 지닌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공동결정과 공동실행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앞서 제가 강서구 협치에 관련된 조문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라고 했죠? 민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평가해 나가는 그런 체계나 운영 방식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사회 혁신계획 역시 그 운영 방식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바로 민과관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또 실행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결정 경 공동실행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강서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가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는 정책을 추진할 때 표준적이고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추진체계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운데 하늘색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이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핵심적인 중심 추진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치회의라는 가장 최상위의 의사결정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과 관의 주체들이 함께 들어와서 구성이 되고요. 자치구에 따라서 적게는 20, 30명 많게는 50여 명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기구인데요. 보통 의장님은 공동의장 두 명이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는데 관에서의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보통 담당을 하고 민간 위원장은 민간에서 추대된 분이 담당해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위원들이 같이 지역사회 혁신계획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위가 되겠네요. 이해하시기 편하려면 하나의 작은 의회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치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공무원 위원분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그렇다 쳐도 민간 위원분들은 대체로 자신의 생계에 종사하거나 어떤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에 종사하시면서 그 여가 시간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 혁신계획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무언가 이 원활하게 정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기구 단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보통 협치지원 사무국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각 자치구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릅니다. 추진단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센터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협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들 민간 관해 인력들이 모여서 함께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맡는 주체들 중에 하나가 협치조정관과 지원관이라는 민간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개방형 공직으로 채용해서 협치를 지원하고 민과 관 사이에서 민과 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협치조정관과 그 조정관을 지원하는 협치지원관이라는 그 인력들이 채용이 돼서 또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협치회의 산하에 협치회의가 30명 50명 되는 분들이 모든 사안 사안마다 모여서 논의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각 사업이나 분야마다 구체적인 어떤 논의들을 일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과나 그 다음에 민과 관이 사업을 같이 잘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워킹그룹과 같은 하위 구성 요소들 단위들이 또 구성이 되면서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추진하는 중추 추진체계가 구성이 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체계가 진공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죠. 위아래 상하좌우로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이나 단위들이 존재하는데요. 위로는 서울시정협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정협치라는 것은 하나의 자치구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서울시 차원의 협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지역협치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은 본래 행정부에서 초안을 짜서 의회에 넘기면 의회가 의결해서 보내면 행정부가 다시 집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예산의 일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수립해보라고 하는 제도이죠. 그런데 그게 협치와 거의 유사하고 연관성이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역사회 혁신계획과 주민참여 예산 이 두 정책이 연관과 융합이 굉장히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시민협력 플랫폼이나 민민협력 기반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분들은 공무원 교육도 있고 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전문성을 키워나가는데 민간분들은 사실은 협치라는 걸 어디서 배울 데가 마땅치 없거든요. 그래서 협치에 참여하는 민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지역사회 협치에 참여할 민간 주체들의 연결을 돈독히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시민협력 플랫폼이나 민민협력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역시도 지역사회 혁신계획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그 아랫단에 보시면 주민자치회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동단위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발전적으로 발전시켜서 동의 대표성을 지닌 주민들이 모여서 동네의 중요한 일이나 방향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추진도 하시는 그런 단위인데요. 이게 협치의 관점에서 볼 때 주민자치회는 동단위의 협치 기반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혁신계획이 자치구 단위의 협치 기반이라면 주민자치회는 동단위의 협치 기반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자치구의 협치 기반과 주민자치회 간에 또 긴밀한 연관이 있어야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동단위의 기층에 저변의 의견이 잘 전달이 될 것이고 아울러서 또 지역사회 혁신계획 상업이 풀어져 나갈 때 동단위에서도 협력이 잘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여기에 하나 더 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혁신계획과 주민참여 예산이 점점 더 연결되고 융합되는 추세를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사회 혁신계획과 주민참여 예산이 융합해놓은 이 사업을 특별히 지역사회 혁신계획 가로열고 시민참여 예산 구단위 계획형 가로닫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혁신계획과 주민참여 예산이 점점 더 융합되어가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강서구에서는 이러한 표준적인 모델이 어떻게 풀어지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기에서는 제일 보시면 맨 위에 강서구 협치회의라는 최고 의상결정기구가 있고 그 옆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연결되어 있는 그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지원하는 기구인 협치추진단이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 교육문화분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는 분과 거기에 플러스해서 협치 기반을 조성을 담당하는 분과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수립된 제2기 강서구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보면 추진체계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강서구 협치회의가 있는 것은 동일하고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연계도 동일한데 협치추진단과 그 다음에 협치회의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제안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하위에 보면 제1기 때는 주로 의제 중심의 분과들이 많았다면 제2기에는 협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분과들이 좀 도드라져 있는 상황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제들을 발굴하는 분과 이렇게 축체계가 지금 제안이 되고 논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저 체계도 좀 더 논의되고 확정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지역사회 혁신계획은 제2기에서는 어떤 그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풀어지느냐는 간단히 좀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 목표에는 일상의 협치문화 조성 그리고 민간의 책임과 권한 강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이렇게고요. 추진 전략으로서 4가지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관련된 사업들이 기본계획으로 쭉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차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면서 알아나가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특징은 바로 공론과 숙의 과정을 핵심적인 정책 추진 방식으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론은 공론이 가진 미덕은 넓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소외되는 주민 없이 최대한 넓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 공론이라면 숙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숙자 붙으면 숙성되다 뭐 이런 거 하듯이 숙자 붙으면 아주 숙성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바로 투표에 붙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시간을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깊이 토론을 한 끝 이후에 무언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바로 숙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론과 숙의는 협치를 과정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론과 숙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좀 복잡한 과정들이 1년 단위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서는 크게 큰 그림을 한번 큰 흐름을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5단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큰 그림을 그립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찾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협치를 통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뭘 할 수 있을까를 찾는 과정이 이어지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숙의 토론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토론이 그냥 하는 토론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는 숙의의 과정이 있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론을 언제까지 계속하면 좋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시간과 자원의 여건상 토론을 한정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토론이 됐으면 거기까지 토론을 좀 마치고 토론된 결과를 통해서 무언가 결국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올해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통해 우리 강서구가 뭐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민과 간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자원과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30가지가 제한됐지만 그 중에 아쉽지만 그래도 10가지는 선택해서 꼭 한번 잘 해보죠. 이렇게 결정하는 단계가 이루어지고 이 결정이 이루어지면 마지막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실행하는 단계로 간다. 그래서 1, 2, 3, 4, 5단계로 흘러간다는 것이고요. 기억하실 것은 이 5단계가 한번 쭉 흘러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오듯이 이 과정이 계속 순환돼 1년 단위로 순환되어 가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 설명드리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먼저 큰 그림 그리는 게 아까 제가 큰 그림 그리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비전 수립하는 단계겠죠. 이것은 3년 단위로 돌아옵니다. 3년에 한 번씩 우리 민과관이 머리를 맞대서 큰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3년간 강서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이것을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비전 수립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서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개인들, 집단들이 다 다른 욕구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다양한 우리가 모인 전체로서의 강서구 주민인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찾기 단계는 바로 의제를 발굴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큰 그림이 정해졌는데 그것을 실현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구석구석에 소외된 부분, 소외된 목소리나 문제가 없이 이런 것들도 있나요? 저런 것들도 있나요? 찾는 것이 넓게 폭넓게 듣고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 단계는 토의 토론하는 단계, 의제를 숙이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발굴된 의제가 30가지, 40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들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혹은 어느 문제가 더 중요하고 중요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토론하게 됩니다. 이 토론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투표에 붙이면 사실은 경쟁처럼 됩니다. 아니 내가 제안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저게 됐지? 이렇게 되는데 충분한 숙이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결정이 되고 나서도 내가 제안한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주민도 큰 불만이 없습니다. 아 그래 아쉽지만 내 거는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육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제안을 했는데 이 공론장에 나와서 숙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육아 문제 말고도 어르신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미세먼지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구나. 육아 문제도 급하긴 급하지만 아쉽지만 육아 문제는 내년으로 미뤄두고 어르신 문제가 더 급한 것 같으니 어르신 문제에 힘을 좀 실어줘야겠다라는 그러한 상호 이해와 이해의 과정에 도모되는 것이 숙이 과정에 참된 취지가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충분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천년만전 할 수는 없겠죠. 어느 순간에서는 토론을 이제 마무리, 갈무리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결정 단계는 바로 의제 선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력과 자원, 재정은 이만큼인데 이 수많은 과제 중에 그러면 뭘 할까요? 올해는 이런 거를 정해보는 단계 그리고 선정까지 끝나고 나면 드디어 이 정해진 의제들을,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짜고 실행해 나가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순환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봄이 오듯이 이 과정도 계속 순환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을 더 복잡하게 그러니까 정책 추진 과정에 1월부터 12월까지 일정표로 보여드리면 저렇게 좀 다소 복잡한 그림이 나오는데 저 복잡한 그림을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실 건 뭐냐면 지역사회 혁신계획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뭔가 결정도 하고 계획도 짜지만 함께 실행도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결정한 사안은 내년에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올해, 작년에 결정한 걸 올해 실행도 하지만 실행하는 중간중간에 내년에 할 일을 결정하고 계획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실행과 작년에 결정한 것을 올해 실행하는 것과 내년에 할 일을 올해 계획 세우는 과정이 동시에 갑니다. 이게 틈틈이 서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처음 보실 때는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복잡해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시면 금방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실행과 계획이 동시에 흘러간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의의 말미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지역사회 혁신계획 그리고 민간협치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께서 가지셔야 될 관점이랄까 마음가짐 같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갈무리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이 그림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협치를 설명할 때 주로 많은 사람들이 장기 시대에서 바둑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알고 계시죠? 해보신 적 있으시겠죠? 근데 이 두 가지 게임 다 목표는 같습니다. 상대방을 이기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게임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장기를 볼까요? 장기는 말들의 기능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왕은 왕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차는 차대로 기능이 다르죠. 그리고 심지어 말들끼리의 약간 중요성의 계층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졸보다 차를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바둑은 어떻죠? 바둑의 특징은 알과 알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알과 알이 가치가 같아요. 바둑이 상대방을 이기는 방식은 뭐죠? 집이라는 것을 구형성해서 이기게 되죠. 집의 실체는 뭘까요? 알과 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관계 맺느냐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협치를 얘기할 때 장기 시대에서 자꾸 바둑의 시대로 간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민은 민대로 관은 관대로 할 일이 따로 있었고 관중에서도 관 안에서도 사회복지과 행정자치과의 과마다 할 일이 다르고 민간에서도 사원봉사계, 직능단체, 풀뿌리운동 이런 것들이 다 서로 하는 일이 기능이 다른데 그 모든 주체와 영역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지역사회가 저절로 잘 되어갈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물론 지금도 모든 주체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에 플러스 알파 더해서 지역사회가 정말 지속가능하게 잘 발전해 나가려면 더 중요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관계 맺고 협력하느냐가 그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전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바로 협치나 지역사회 혁신계획이 정확히 그런데요. 지역사회 혁신계획 정책을 추진해 갈 때 각자 맡은 주체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지역사회 혁신계획이 잘 되려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과 관이 또 관 중에서는 부서와 부서의 벽을 넘어서 관관의 연결 그리고 민간 역시도 니 영역 내 영역 할 것 없이 우리 지역사회의 중차대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힘을 모아볼까 잘 연결되어 있고 잘 관계 맺고 잘 협력하는 것이 지역사회 혁신계획과 협치 정책 나아가서 최근에 지역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협치 교육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겠죠 협치가 하는 게 쉬우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겠죠 협치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있는 것이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협치가 뭐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러실 수 있는데 사실은 말씀을 잘 안 하셔서 그렇지 공무원 분들께서도 협치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워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협치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거나 훈련받아 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낯선 것을 할 때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선진국의 협치가 잘 되는 사례를 보러 외국에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갔을 때 느꼈던 점이 뭐냐면 그 나라 굉장히 우리보다 앞선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를 갖고 가서 굉장히 열심히 가서 참여를 했는데 연수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드는 생각은 저 나라에서 갖고 있는 협치에 관련된 제도나 정책은 우리나라도 이미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별로 새로울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왜 협치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났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한 자치구에 가서 브리핑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해당 자치구의 공무원께서 나와서 저에게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저희 자치구는 협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들었는데 우리 한국 측 참가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협치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협치가 잘 되고 있는 비결은 뭔가요? 라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그 공무원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 공무원 분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내놓으신 답이 뭐였냐면 민과 간이 서로의 의견을 생산적으로 경청하는 자세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뭐야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협치라는 게 제도나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제도나 정책이라기보다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시작해서 이제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협치의 문화가 정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해주고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 기억하시죠? 몇 년 전에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온 국민에게 굉장히 행복한 느낌을 줬던 우리 국가대표 컬링 대표팀 국가대표 컬링 대표팀인데 이 팀의 핵심 김언니 있으시잖아요 안경 선배 있잖아요 이 안경 선배가 후배 선수들한테 늘 하는 말 있습니다 영미 기다려 그렇죠? 이 영미 기다려 때문에 전국의 영미라는 이름 가진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권욕을 치렀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영미 기다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협치에 있어서 크게 다가와 협치와 관련해서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는 협치가 아직 이제 초창기고 걸음마 단계고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은 민에게 민은 관에게 서로가 협치에 대해서 아직 낯설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기다려주고 서로 시행착오를 용인해 주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안경 선배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영미 잘했었습니다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을 겁니다 공무원분들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참여하는 민간 주체들도 실수가 있을 텐데요 저 안경 선배의 경기 장면을 보면 분명히 후배 선수가 실수를 했는데도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덮어놓고 잘하자 잘했다고 얘기하라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열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잘하고 일곱 가지를 못했더라도 먼저 민은 관에게 관은 민에게 잘한 것부터 얘기해 주자 그랬을 때 우리의 협치 문화가 하나씩 뿌리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 부족했던 강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나름대로 저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코로나 잘 피해 다니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궁금함으로 출발한 지역사회 혁신계획 잘 들었습니다 강사님 저희가 구민 여러분들로부터 사전에 게시판을 통해 몇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강사님과 함께 Q&A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협치를 향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인 공론화가 잘되기 위한 방법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게 공론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이긴 한데요 보통 이것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각자 지구가 첫 번째는 공론장이라 그래서 50인 100인의 주민들이 모여서 각자 지구의 의견을 나누시는 그거랑 그 다음에 늘 열려있는 의견 창구라는 뜻에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의견 게시판 같은 걸 운영을 하시긴 하는데 이 두 가지 이외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론의 핵심은 소외된 목소리가 되도록 없도록 넓게 넓게 듣는다 넓게 넓게 듣고 논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다양한 어떤 의사소통 과정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동단이나 권역별 공론장을 연다던가 혹은 의제 영역별 환경이나 복지 여성별 의제 영역별 공론화를 쪼개서 열고 그거를 모아서 또 대공론장으로 간다거나 혹은 그 온라인 어떤 창구 같은 경우도 사실 자치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열어놓으면 시민들이 이렇게 자주 즐겨 오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SNS나 여러 가지 통로들을 연다거나 또 부서들끼리에서도 다른 부서들이 협치 전담 부서에게 의견을 준다거나 하듯이 굉장히 다양한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사소통과 다양한 통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들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관이나 민이나 민간 주체가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잘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원론적인 수준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본디 민주주의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학식이 뛰어나거나 학력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동네에서 목격할 수 있는 아주 보통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도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공적인 일을 성숙하게 다뤄낼 수 있다라는 믿음에 기초한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최대한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참여할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바꿔서 얘기하면 이 참여 자체가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시행착오도 있고 약간의 실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내하고 넘어갔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역량이 올라가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보다 민주주의를 먼저 시작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고 긴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런 훈련을 거쳐서 잘하게 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을 써서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또 실수를 줄이고 잘하기 위해서는 협치 관련된 교육들을 내실 있게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협치 교육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주민이면 주민, 활동가들이면 활동가, 공무원분들이면 공무원들 이렇게 협치에 참여하는 주체들별로 필요로 하는 역량이나 지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그분들을 위한 교육들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도가 가장 먼저일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활동 중인데 협치와 자치를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지 여쭤보셨습니다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동단위의 협치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사실은 자치구 단위의 협치회의처럼 동단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단위의 동네가 나아갈 우리 마을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나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가 바로 주민자치회 이거든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회 하면 뭔가 행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든가 뭔가 사업을 실행하는 단위로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동네 안에 조그마한 의회가 새로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국적으로는 본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 자체가 동단위에서 굉장히 협치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동단위의 협치 기반인 주민자치회와 자치구 단위의 협치 기반인 지역사회 혁신계획이 따로 놀아서는 강서구 발전이 잘 대대로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동단위의 의견들이 자치구의 협치 구조로 잘 들어가고 반영이 되고 또 지역사회 혁신계획에서 결정된 사안이 결국에는 정책으로 진행될 때는 동단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동단위에서 또 어떤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런 선순환 관계가 있을 때 협치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Q&A 시간까지 조철민 강사님과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대해서 쉽게 풀어 설명해 주셨으며 더불어 강서구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셨죠? 온라인 협치 클라스 2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번 교육의 마지막 강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강의도 궁금하시죠? 마지막 강의가 끝날 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그럼 잠시 후에 3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강의가 끝날 때까지는